자켓 촬영 지금은 저희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세상이 어쩜 이럴 수가 oh yeah oh yeah oh yeah 완벽해 정말 take it easy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참기 힘들어 널 만나기 전 왜 이렇게 높지 oh 왜 이렇게 설레지 이 모든 이유가 너야 baby 혼자 상상해왔던데 와 보니까 go away go away 재밌어질 거야 내가 더 좋아해 그렇게 생각해 무슨 말일 비유해 정말 할 때 날 바라봐 너만 바라봐 더 예뻐해줘 sm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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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아끼지 말고 날 바라봐 네 사랑이 다 느껴지게 sm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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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들이 사랑하여